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참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민족이. 그리고 또 러시아 장병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죽고 고아가 생기기도 하고 수많은 피난민들이 생기고 무고한 생명이 참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력이 워낙 열세여서 아마 금방 끝날 것 같다. 그런 전쟁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참 놀랍게도 우크라이나 민족이 견디고 버티고 선전하고 있어요. 국제사회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원조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도운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 가장 강력한 동력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13만 명이 넘는 예비역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군 자원 입대를 하기도 하고 외국에 있던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전쟁을 나라를 필사적으로 죽을 각오로 지키고 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인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조국 내 나라를 빼고는 사실 나를 잘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 과거와 현재, 앞으로의 미래, 그리고 자녀와 후손들이 살아가게 될 그 터전, 삶의 터전. 나라와 우리 자신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국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죠. 우리의 나라는 대한민국인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시민권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만약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꿔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3월 한 달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외쳤던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하시면서 사역의 중심도 하나님 나라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와 가르침이 복음서에 가득합니다.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도 그때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이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부터 공생회를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 나라에 향해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온통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졌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나?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무슨 생각이 나세요? 하나님 나라에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떠오르는 표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그게 뭐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보통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런데 앞으로 갈 천국 하나님 나라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절반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보다 더 크고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공중권세, 악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나라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는 국민이 있어야 하고 또 국가의 질서유지나 의사결정을 하는 주권이 있어야 하며 살아가야 할 영토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 도시과 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 개념과 달라요. 너희 눈에 절대 보이지 않게 임할 것이다.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과 영토 어떤 특정 장소와 영역으로 지도에 표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한계가 없고 제한이 없는 그런 영적인 세계입니다. 인종이 어떤지에 따라 상관이 없고 민족이 어떤지 성별이 어떤지 나이가 어떤지 전혀 그것이 상관이 없어요.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없고 그것이 상관이 없어요. 몸이 건강하든 아니든 차별이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서 주님의 통치 아래 그분의 영향력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쳐주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 순종을 순종을 그렇게 다함으로 그렇게 반응하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당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여기고 순종만 하며 사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은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우리 가족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교회는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께 순종하여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 돈의 영향을 받고 사람의 영향을 받고 직장과 사회적 지위의 영향을 받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은 정말 엄청난 것을 여러분이 얻었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을 가졌어요. 세상에서 어떤 게 없다고 좀 부족하다고 그래도 전혀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대단한 힘과 능력 그것이 있다고 한들 여러분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얻었어요.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아래 여러분이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다면 내 모습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부족하고 없어 보여도 전혀 기죽거나 고개 숙일 필요가 없어요. 보이는 것에 기죽을 필요가 없고 자존감이 낮아질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것도 사랑하는 자녀고 친구고 신부며 아들이고 부여한 자예요. 고린도우서 6장 10절 말씀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눅들 이유가 없고 그렇게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창피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당당하게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회복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역 그 나라를 위하여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 곁에 설 때까지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여러분은 꿈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마음껏 꿈꾸세요. 그게 청년의 때입니다. 청년의 때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식이에요. 꿈이 있다면 나이도 상관없어요. 꿈이 있는 세대가 청년 세대입니다. 꿈 없는 인생보다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I have a dream.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떨쳐 일어나 진정한 국가 이념을 실천하리라 그때가 올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그 진리를 우리 모두가 자명한 진실로 여기는 시대가 곧 올 거라는 그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 말을 했을 때 미국 전역을 바꾸는 결과로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 시대를 보면 이 말에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진리가 차명한 시대가 벌써 오래전에 됐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품도록 하셨던 그 꿈 그것이 놀라운 결과로 일어나지 않을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여러분을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잖아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사명을 발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내가 해야 할 몫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내 소망이 되고 그 사명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돼서 내가 해야 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성공한 인생, 실패한 인생은 그것을 가늠하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으면 그 인생은 복되고 성공한 인생이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여러분에게 활짝 열리시기를 바라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태중에 제가 뱃속에 있을 때 저를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셨어요. 저하고 상의하고 그러신 게 아니죠. 그냥 뱃속에 있으실 때 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셔서 바치셨다 그러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그 서원을 또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소식을 한 열 살 정도에 듣게 되었는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알고 있으면 그래도 저 혼자 씨름했을 텐데 제가 개척교회를 다녔을 때 교회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학교 선생님 뭐 얼마 몇 명 되지 않으니까 제가 하나님께 서원했다는 것을 어머님이 저를 서원했다는 것을 전교인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에게 목사된다며 너 목사될 거라며 목사돼야지 그러시는데 참 그게 어렸을 때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이해가 안 돼서 그 사춘기와 또 20대에 방황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었고 솔직히 엄마도 미웠어요. 그런데 제가 철이 들고 목회를 하기로 결단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한 다음에 어머니의 심정을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이 이해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그걸 보신 것 같아요. 이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에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구나.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드려야지.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받아주신다고 서원했을 때 받아주신다고만 한다면 우리 아들을 바쳐야지. 그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에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믿으셨던 것이죠. 아들만 목회자가 된 것이 어머님이 좀 미안하셨는지 제가 목사안수 받은 후에 아버지 어머니께서 두 분이 나란히 감리교 신학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졸업하셨습니다. 부부 최초로 그 신학원에서는 졸업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는 지금도 섬기는 교회에서 그동안 늘 섬겼던 교회에서 신방전도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이 땅에 같이 있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다 주의 종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목회자나 선교사님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그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대로 역할에 있어서 조금씩 다를 뿐이지 하나님 나라로의 부르심은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전 주로 생활하는 환경이 교회예요.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목양을 하는 그 부르심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세상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은 곳곳에 이미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난 곳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져야 할 곳에 이미 여러분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로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문화의 영역도 경제의 영역도 교육 사회 법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족 친구 동료 선배 후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할 대상이 여러분 주변에 더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꿈을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난 꿈이 없어요. 꿈조차 사치라고 여겨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러분의 사명을 꼭 여러분의 청년의 때에 찾으셔야 돼요.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당장 눈앞의 삶으로 인해서 꿈을 포기한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준 것이 아닙니다.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니 그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붙드시기를 바라요.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내가 멈춰서 있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속성이 극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극률이에요. 극률이 여기시는 마음. 하나님 나라의 원형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의 원형은 에덴 동산을 보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순종하며 살 때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가를 범했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불순종으로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게 됐습니다. 동산 밖에는 원래 회복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 지은 이들을 마땅히 죽여야 마땅할 자들인데 죽이지 않으시고 그 위에 어떻게 하셨죠?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해서 민족을 향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또 야곱의 열두 지파에게 그렇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바다와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내 나라, 내 백성들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열두 지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었어요.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계시며 모세를 세워서 약속의 땅으로 이주시켜 주시고 가나안에서는 다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가나안에서 나라를 세우시고 또 죄로 물든 나라가 풍비박산나서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을 이방 땅에서 살게 하고 사방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신앙을 지켜가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해 주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한 조각 한 조각이 다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기 백성을 극률이 여기시는 마음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을 입히시고 노아와 그의 식구들에게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구원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과 자녀를 주셨고 400년간 노예로 살며 부르짖었던 그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광야 40년 바벨론 포로 70년의 세월 동안에도 하나님의 극률이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민족으로 민족에서 나라로 열방으로 점점점점 확장됐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런 즉 원하는 자로 말미아문도 아니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아문도 아니오 오직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아무입니다. 이 하나님의 극률은 지금도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나만 멈춰 있지 않으면 내가 약속의 길을 걷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제 사명을 잘 깨우치지 못했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극률을 느끼는 곳 극률이 흘러가고 있는 곳 그 영역 내가 자꾸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이 들고 자꾸 그 대상에 대해서 어느 영역에 대해서 마음이 품어지고 극률이 부어지는 그곳이 바로 거기가 주님의 통치가 필요한 여러분에게 맡겨주실 사명지일지도 모릅니다. 똑같은 일을 보고 똑같은 경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 같은 반응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와 평화와 기쁨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과 연관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린 신이기 때문에 그곳에 정의가 세워지고 평화가 나타나며 기쁨이 가득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불의가 가득하고 평화가 사라지고 슬픔이 가득한 곳 그 극률한 마음이 드는 그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곳은 어디십니까? 담대하게 담대하게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말씀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놀라운 역사는 성령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성령님 제 안에 계시는데 충만함으로 제게 임지하여 주세요. 성령 안에서 의의와 평화와 기쁨이 샘솟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시도록 여러분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도록 간절히 구하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고난마저도 두렵지가 않아요. 고난마저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도록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 사람에게만 그렇게 허락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들에게만 고난을 주세요. 고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권이 있지요. 특권이 있지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금 고난당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권을 입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일에 있어서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그래서 기쁘다고 고백합니다. 고난마저도 기쁘고 고난을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 선교사님께는 다섯 자녀가 있으신데 자녀를 다 선교사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보내셨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그것도 아주 어려운 곳으로 첫째 아들이 아프리카 기니비 사후에 선교사로 가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에게 아들에게 쓴 편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아 우리 이 땅끝에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 한복판에서 만나자 그렇게 편지를 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짜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영역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전에 여러분이 했던 익숙한 선택 과거로 회개하는 선택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앞으로 정진하는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세요. 곳곳에 세워져야 할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 곳으로 나가세요. 복음을 만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고통과 상처가 낫고 회복이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준에서만 절대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받고 위로받고 치유받는 것에만 머무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위로받고 은혜받고 치유를 경험했으면 반드시 여러분이 들어가야 할 곳 여러분이 일구어야 할 하나님 나라 그 십자가의 사명을 여러분이 짊어지셔야 돼요.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꿈을 품고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삶이 잘 풀리고 문제가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이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 하늘의 것에 마음을 품기를 축복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아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래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망, 비전, 사명을 여러분이 세워야 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생 가운데서 발견하시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은 직장을 얻는 것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모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더 갈망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서 구하는 것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이만의 주올 때 주님의 영광 이만의 주올 때 주님의 영광 이만의 주올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이만의 주올 때 우리 일어나서 고백하실까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이만의 주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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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이만의 주올 때 주님의 영광 이만의 주올 때 주님의 영광 이만의 주올 때 세상을 주올 때 세상은 주올 때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이만의 주올 때 주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주저앉고 싶고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게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용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그 힘도 없습니다 주님 이것이 저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주님 지금 성령님을 구합니다 충만함으로 임자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세워진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십시오 주님 성령 충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중요한 것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담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오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념을 선고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성령님 오늘 제안에 충만한 reten을 주시옵소서 passer 흡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다 같이 이슈lage 하나님 이 마음이 신상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그것에 흔들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 위에 제가 오늘 다시 서겠습니다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꿈 없이 사명 없이 방황하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마음 주의 극률이 흘러가고 있는 곳 하나님 그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야 할 사명지 가정의 일터로 사회로 문화로 영역으로 곳곳의 영역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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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놓치고 살 때가 있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주님 왕으로 임재하지 못하게 하시고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죽은 자로 여기지 않고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왕이신 주님 제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제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용기가 없고 힘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저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그런데 이 일이 처음부터 너희 힘으로 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 정의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평화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마음이 향해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뒤집어내는 역사에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 모두가 받고 세상 속에서 담대히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근유를 아버지 그것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알려주셔서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씨를 뿌리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담대하게 서 있는 그 힘 그 용기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명지로 가정에서 또 일터로 하나님 곳곳에서 나와 관계된 모든 이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젊은이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를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정진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을 극율이 여겨 주십시오 그 나라에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생명 무고한 생명이 더 이상 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고 고난받는 이들이 하나님 있는데 주의 위로하심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극율이 어기심이 많은 주변의 도움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로 세워지는 것도 한 우리가 보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또 중요한 대선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하나님 민족의 지도자를 뽑는 하나님 선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애하는 하나님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지도자가 하나님 이 땅에 세워져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서 놀랍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또한 오늘 우리가 헌금한 재정을 통하여서 곳곳에 주의 사랑이 흘러가고 생명이 사라진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며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그 복을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시미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